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식품제조, 축산물, 유통, 대상과 해성프로비전 등의 치주사 대상홀딩스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6%,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%, 단기순이익률은 2.4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조금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비이며 그 외에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71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설비 자산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63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61%로 일반적인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많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2.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6%입니다. 이상 대상홀딩스였습니다.